수리비용 사라, 그래서 휴대폰 잘 고쳤어요? 네, 고쳤어요 표정이 우울한 거 보니까 수리비용 꽤 많이 나왔나봐요 네, 휴대폰 수리비용 너무 비싸요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사용요금도 너무 비싸요 맞아요 휴대폰은 필수품인데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입다 갔을 때마다 손이 또 또 또 또 떨어요 네, 우리 친구들이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나봐요 네, 그래도 이 나라에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까요? 다음 시간에 만나요